언젠간 슈퍼 개미 빵 가슴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냐? 언젠간 슈퍼 개미 그걸 내가 왜 따라 했지? 유튜버들이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장인 알잖아 주식하고 막 하다가 예전에 우리 복고 스타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옛날 스타일로 오늘은 웨인이 지금 하방 포지션을 잡아서 장인이 단기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유동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보이거든 이걸 20년 동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오전엔 내가 보잖아 오전 12시까지는 봐 오후는 잘 안 봐 오후는 사실 붙어있으면 좋지 보통 주식쟁이들 점심도 앉아서 그거 먹고 이렇게 하거든 근데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근데 그냥 그렇게 막 벌어가지고 뭐가 남을까 어제 즐거웠잖아 같이 정신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오후에 이렇게 프리하게 하니까 좋지 않아? 사실 딱 3시간 일해 3시간 9시, 10시, 11시까지 3시간 일하고 놀러 가는 거야 사전에 뭐 이렇게 조금 볼 거 보고 근데 3시간 이제 보면 대략 답이 나오거든 오늘은 이제 좀 별로야 이게 합산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 파생 시장이 우리는 커가지고 파생으로 옛날에 다 한 거야 이거 또 한 번 하는 거야 파생으로 이제 털어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 콜옵션, 푸드옵션 이제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합산을 가지고 이렇게 봐 그럼 오늘은 이제 웨인이 내리 깐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 야 이거 심상치 않다 하는 때가 있어 이따 보면 이게 정보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보통 이제 재테크 유튜버들이 어디서 실수하냐면 정보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집에서는 맨날 아직도 지금 큰일 났다 유동성 아직도 큰일 났다 내일도 큰일 났다 너 내년에도 큰일 났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슬슬 지치는 이제 트래픽이 좀 줄은 게 보이더라 진짜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가망 없어 운명하셨습니다 가망 없는 거야 그 아직도 남은 그 정도인데도 틀리면 나도 이거 내가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틀리면은 사람들 떠나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봐 근데 나는 아직 전체적으로 괜찮다 아직도 썰물인데 이렇게 물이 썰물인데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걸 보면 돼 얼마 전 가입자 라이브에서 한 몇 주 전이니까 이게 2, 3주 전인가 증권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이런 것들 사람들 소외되는 것도 있잖아 자동차주도 특정 몇 개 우리 자동차주도 뭐 했거든 잘 가네 그거 자동차주에서도 걔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냥 막 하는 거 말고 그리고 전기차로 바꿔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실적이 도와줘도 내연기관 들어가는 거는 그건 안 되거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타고난 천성이 있었던 거 같아 마술하면 마술사들이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여기 보라는 거거든 여기다가 예쁜 여자 여기다가 딱 해놔 남자 조수나 못생긴 사람 여기다가 아무나 거기 안 쳐다본단 말이야 여기 동물이 있다든지 막 이렇게 그럼 나는 이상하게 여기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 거기를 자꾸 보는 거야 여기 성격이 특이해 약간 청개구리 같은 게 있어 남들 다 저게 좋다 그러면 나는 이제 좀 나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다 좋다 그러면 왠지 그걸 갖다가 막 자익신험 팔고 싶어 그런 내면에 막 그런 청개구리 그게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엄청 싫어했다니까 학교가 뭐 싫어하는 애들이 막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 마술 보러 왔으면 마술 즐기라고 그럼 그 사람이 마법사야? 마술 그거 뭐 이렇게 하겠어? 아니지 다 근데 그거 밝혀내려고 말이야 쳐다보면서 어 저기 어 저기 저 사람 지나간다 뒤에서 뭐 집어넣는다 막 이런 거 이러고 막 거기서 막 그런 거 있잖아 TV 보면서도 근데 나 마스크맨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까발리는 그런 거 있었어 알지 알지 마술의 비밀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하는 걸 뒤에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너무 통피해 너무 재미있더라 내가 좋아하는 저거였어 맞았어 맞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저 분명히 저거 마법사 아닌지 내가 알았다고 제가 역시 나는 맞았어요 그러고 막 좋아하는 근데 예전에 이제 전략들에 대해서 한참 이제 테크주들 날라갈 때 그때 사실은 테크주가 좀 있긴 했는데 우리는 조투부가 기준이니까 조투부야 언컨택트주 미국으로 가라 요번주 초하고 저번주 말부터 이제 빠질 때 들어갔어 너 언컨택트주 딱 오는 거야 시야는 한국도 있잖아 그랬던 소외됐던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건설은 안 되는 줄 알았잖아 건설주들에서 오른 것도 엄청 많다니까 조투부 샀지 건설주들 좀 샀어 아 이건 가격이 말이 안 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시장은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봐 그럼 그걸로 이제 포지셔닝은 이제 대략 정했잖아 갑자기 교육방송으로 갔네 포지션을 정했지 그 다음에는 이해하던 이거는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떨어지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익이 건설은 되게 쉬워 수줍해 있으니까 분양면적 있잖아 곱하기 그 평당가에다가 조성공간의 택지비하고 시공당가 이렇게 빼면 이제 얼추 나와 진행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수익으로 잡히거든 건설주가 알고 보면 엄청 쉬워요 그냥 됐냐 안 됐냐만 그냥 살펴보면 돼 그것도 옛날에는 찾아가가지고 아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봤지 일찍 하려면 인터넷에 다 나와있고 카페 가면 이거 완판입니다 이거 분위기만 봐도 다 알거든 이거 너무 쉬운 세상이야 그럼 이제 도망가 놓는 거야 먹었잖아 반도체 막 이런 것들 한 것 갖다가 좀 숨겨놓는 거야 그럼 이 집이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서 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그런 종목이 있어 장이 좋아서 좋은 종목이 있어 증권조작은 그런 거고 유사투자자문 같은 그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상장돼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런데 또 돈 빌려주는 애들도 지금 막 신용장공은 엄청 좋다고 근데 그런 것들 아직 반응을 안 하고 있어 좀 반응하나 어제 오늘 반응을 하더라 도망시켜 놓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걸 갖다가 백업으로 도망시켜 놨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이제 막 착착 뽑아주면은 땡큐지 그러면 먹고 먹고 내가 이거 팔았던 것만 사람들이 생각해 나도 그래 아 좀 천천히 팔 걸 하는데 이거 팔고 여기서 뭐가 사실 똔돈이야 근데 리스크는 줄은 거거든 리밸런스 전략이야 이게 됐지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과일을 볼 때는 이렇게 좀 필요해 나는 크게는 못 먹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먹는다니까 이게 그런 종목들 우리 다 했어 그때 한 것들 근데 실패한 것도 있어 난 또 인정을 하잖아 나는 삼성전자 쪽으로 도망시켜 놓은 거 난 너무 안정적으로 편안해 그냥 잠이 차라 몰빵 쳐도 삼성전자는 좀 편안하게 잠이 올 것 같아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살 땐 마음이 편했거든 근데 영업 상황하고 데이터를 볼 때마다 아이씨 아 좀 이따 살 거 2분기 실적 나오고 한 9월이나 그때쯤 좀 선행하긴 해 근데 디램 가격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틀린 것도 있어 하이닉스는 조금 더 늦게 샀어야 돼 근데 이게 장점이 엄청 정신 승리가 아니라 이거 내가 그때 방송 처음 할 때 내가 얘기했지 무조건 다 먹는다고 두고 보라고 90% 이상 다 먹을 거라고 아니 사실은 100% 다 먹을 수 있어 아직 항공 관련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좀 누워있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항공 관련된 것들 이거하고 유통주 뭐 뭐야 이마트 이마트 얘기하면 앞으로 강퇴야 아니 결국은 먹는데 프로 투자자들이 보면 이제 조롱하겠지 주식 해가지고 1년 동안씩 놀고 있는 주식도 있고 아니야 근데 내가 이렇게 데이트 해봤더니 100개 중에 90 몇 개가 나왔고 나머지 몇 개만 지금 탈출을 못 시켰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몇 번 먹는 종목도 있고 한국 카본 또 먹었다 또 가입자 라이브에서도 했거든 계속 이렇게 먹는 거야 잔잔하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왕창하면은 그게 안 된다니까 잔잔하게가 안 돼 우선 물량도 이렇게 받쳐주기가 좀 어렵고 내가 사면 또 올라 그런 게 있어 물량도 막 짧게 짧게 이렇게 못 하고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툭툭 못 한다니까 한방 팍 노리는 거다 가볍게 툭툭툭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지금 좀 빠지는데 그냥 그거야 이제 많이 몰랐던 거 있잖아 많이 몰랐던 거 올라갔던 거 차기 시험 좀 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거 여기서 지금 뭔가 전문 투자가들은 여기서 뒷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거든 지금 주식이 좀 올랐잖아 주식 참여자들 우르르 들어왔잖아 그러면 증권사에서 파생되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얘기했잖아 유사투자자본 같은 그런 거 하는 거 대출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 상장되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 지금 성적표는 이제 받아보면 돼 그냥 뻔한 거야 난 이미 시험을 잘 쳤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해가지고 아는 문제를 쫙 해서 탁 내놓고 집에 딱 가는 거야 난 이미 1등에 난 이미 1등에 있는 거야 난 이미 1등에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성적표 오면 빨리 주세요 응 주식 시장이 이거라니까 아는 사람들이 미리 다 안다니까 지금 할 게 없어 그냥 하고 누려 지금은 지금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별 거 안 하고 있는데 좀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지금 오히려 느슨한 때지 오히려 정신이 집중되는 때는 언제? 올 3월 같은 때 정신을 딱 집중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은 쇼보를 봐야 된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어땠는지 그때 그 심정을 기억해 봐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할까 이건 기회인데 찬스인데 그 찬스가 두고 오면 두려움은 없었어 두려움은 없어 20년 하면 이런 거에는 흔들리진 않아 내버릴 선 사람은 이거 때문에 떨릴까봐 잠 못 자지만 우리는 이제 편안하잖아 이제 뭐를 이제 사서 이걸 갖다 먹을지야 나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겨우 지금 메달인데 이렇다니까 다 까먹었어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좀 좋은 것도 있잖아 여기를 그냥 도망시켜 놨다니까 편안한 거야 나 좋다봤으면 리스크 내가 볼 땐 0이야 현금 비중 일부 있지 그리고 원자재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원자재도 제가 정리했어 나머지 이제 올라갔던 테크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신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은 이제 배당 베이스 갖다가 바텀을 깔아주는 걸로 한단 말이야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지 그래가지고 배당 성향이 줄지 않고 배당 성향이 유지가 돼 그러면 근데 주가는 빠지잖아 그럼 저항이 점점점점 세진다니까 배당 20% 30% 말이 돼 안 돼 불가능한 거야 배당 5% 말이 안 되는 거야 저 졸놈지 어떻게 하지 하하하하 아니 어려워 완전 교육방송 받네 오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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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하하하 이런 식이야 우리는 방송이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뭐 자기들끼리 뭐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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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고 즐겁고 내가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장 보다가 느낀 거 있잖아 어 이거 이쪽도 오네 어 조금 더 가겠네 그 섹터들 어 이쪽은 한번 좀 조정 갔다가 오겠네 다음에 왔을 때는 싹 완전 정리해야겠네 이거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재밌잖아 이거 아무 준비도 대본도 없고 이때까지 대본을 한 적이 없어 하하하하 아 나도 신기하긴 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천명 정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주거니 박거니 아 진짜 내 도움받은 사람도 많거든 요새 이제 지인들하고도 하는데 내가 뿌듯해 잘 돼가지고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뿌듯해 나는 이걸 하려고 한 건데 뭐 바람 뭐 지들끼리 뭔 얘기하고 그리고 뭐 투자의 도움 아니 그런 방송 아니라니까 여기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투자의 도움 방송 있잖아 많잖아 많잖아 투자의 도움 방송 있고 강연도 하고 뭐 책도 팔고 다 뭐 팔더만 정보제공국도 하고 파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여기는 딱 두 명만 재밌으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야 하하하하 근데 그 그 얼마나 힘들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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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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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